지금 제 옆에는요 오늘 컴백하는 팀이 나와 계신데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봐도 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M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슈퍼주니어 M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죠? 저희가 1년 3개월 만에 3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스윙이라는 곡으로 M 카운트다운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31일에 첫 음원과 앨범도 공개를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트가 정말 멋있어요 헨리씨 요즘 헨리씨 하면 군복이 떠오르는데 군복 그리고 슈트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군복이랑 슈트 제 생각은 옷 차이보다 옷 입었을 때 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복 입을 때 많은 스트레스들이랑 힘든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 슈트 입었을 때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이요? 있어 보이자 있어 보이요? 정말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쩌요? 이번 안무가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짧게 안무요 그럼 형이 노래 부르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헨리씨가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5, 6, 7, 6, 7 해 우리 네 음악에 맞춰 japanese 모두 다 잊고자 swing never never give up 와 잠시 슈퍼주니의 멋진 무대가 최초 공개 되니까 채널 얼음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탑 10 무대입니다 오늘은 아주 아쉬운 장별무대 비투비 지금 뭐 하시는거죠 지금 뭐하세요 네 지난주 4기에서 벌칙으로 져서요 오늘 춤을 추게 됐어요 안구정화 커플의 댄스 도전을 볼 수 있는 오렌지 카라멜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까타 레나